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.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났어요. 창조적인 기적. 잘 들으세요. 보이죠? 창조적인 기적. 주인공입니다. 뭐예요? 구순구계열. 구순구계열이란 그 질환으로 인해서 우리 형제님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는데 두 달 전에 그래서 잇몸을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잇몸 양이 부족한 바람에 치아 뿌리가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상태로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 병원에서는 뭐 더 방법이 없다고 왜냐하면 잇몸이 모자라기 때문에 잇몸은 불치. 그런데 잇몸이 지금 생겨나서 치아 뿌리를 덮었습니다. 할렐루야. 할렐루야. 잇몸은 치과에서 제가 물어봤거든요. 잇몸은 어떡하냐고. 그거는 불치예요. 안 돼요. 그렇게 얘기했는데 잇몸이 자라난 거예요. 이건 창조적인 기적입니다. 주님을 찬양합니다. 할렐루야. 할렐루야. 하늘. 에이!